땡큐 땡큐 86 저 어떻게 읽어? 내가 다 졌어 저 집이에요 집 마이 하우스 레이즈 땡큐 레이즈 땡큐 애기집사모님 너 나의 에잉? 한국분이세요? 외국분 아니세요? 아 말을 해외에서 잘 보고 있다고 하셔가지고 외국분이신 줄 알았어요 여러분 저 이거 아까 이거 여러분 제 라이키 땡큐 인스타 링크 타고 들어오셔가지고 제 제 사진 보면서 소통해요 우리 여러분 인스타 링크 타고 들어와서 제 사진 보면서 소통을 해봅시다 거기서는 제가 여기서 못 보여드리는 것들을 많이 보여줄 수 있어요 피아노 너네 도도도도 페북 페북이요? 페북 안해요 양의 따님도 굉장히 강하셔가지고 제가 무조건 칠거에요 아마 지금 매치 걸면 그죠? 양의 따님 엄청 강하신대 양의 따님 cellul 제가 아이자 아이들의 그녀는 양의 따님 Cómo 캐릭터 영어가 안나와 신이 내린 몸매인가? 이뻐? 오늘은 영상을 찍어야 되긴 하는데 고민 중이에요 춤을 출 수 있는데 리액션이 보고 싶으면 영어 엄청 못하죠? 저 바보라서 그래요 인사 좀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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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고 바보란 바라만 봐도 카카 3번 포즈가 뭐예요? 에? 주상규님 제가 언제 무시했어요? 도다케시 부른 노래 중에 그거 다음에 한 번? 저 그래도 한국어는 읽을 수 있어서 답장 잘 해주시는데 아니 이따가키마스 이라시아이마세이 아이시데루요 스키다요 오케이 너무 예쁘다 선샤이니 감사해요 120kg냐고요? 120kg가 방송을 쳐서 하면 힘들겠죠? To hug you hug 순서 훅 아이콘데 카카 아이콘데 카카 아이스크림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이름을 잘 못 외워요 닉네임을 진짜 못 외워가지고 뭔매 요지? 주상규님 저한테 뭐를 안 하시는데 질문을 명절에 뭔가 안 갈 것 같기도 하고 하루 갈 것 같기도 해요 이름이요? 이름에 정이 들어와가지고 정이에요 이름이요? 이름에 정이 들어와가지고 정이에요 아이스크림 gimme gimme now' dimme gimme now' lmao' gimme gimme now' How are you? Real? Give me, give me now. Give me, give me now. Nice. Thank you. 강아지 예쁘죠님. 저도 보고 싶었어요. 라이키 재밌어요? 라이키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수리죠. She's AI. No AI. 아 이거 다시 묶고 싶어, 끈. 근데 큰일 날 거 엄만 같아. 짐, 땡큐 짐. 짐. I love you,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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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ove you, 짐. 롬스. 짐. 짐. Thank you, 짐. 짐. Thank you. I love you, 짐. Thank you. Hug, hug me. 8시 반쯤에 마무리할 것 같아요 또 콧물이 막 질질 흐르기 시작했어 나 이거 계속 보여줘야지 I'm sick, I'm sick I'm sick, very sick 안녕, 나 안녕 반가워 나를 보면서 하고 있다고? 나를 보면서 뭘 하고 있어? 궁금하네 부함이요? 이거 스티커예요, 스티커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좀 더 열어달라고요? 여기서 더 열면 큰일 나요 저 방송 못해요 이제 Thank you most My Instagram follow, please Instagram My Instagram follow, follow me Tap the screen, tap the screen 민기님 감사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또 이렇게 들어올리면 좀 더 크단 말이죠 약간 서울 사투리 같았나요?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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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크림 Thank you 민기님 감사해요 I aufsijekim, 아이스크림, x0 I aufsijekim, A sepsου I Long smooth, bl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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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au My heart winning I love it 탭 더 스크린 탭 더 스크린 오늘 근데 오늘 근데 라이브 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끝이 않아요? 민기님 방금 어땠어요? 제 털기 땡큐 평생 함께 할게요 저랑 같이 평생 함께 해요 여러분 저 오늘 의상 어때요? 마스크 걸 여러분 오늘 제 의상 어때요? 오늘 방송 시작할게요 토요일 밤에 떠나간 그대 Do you know 마스크 걸? Do you know 마스크 걸? 가와이네 예뻐요 유니미니 감사해요 사랑합니다 아이시떼 목소리 처음 부는데 너무 좋아요 제가 감기 걸려서 가와이네 이끄 이끄요 다이스키 언더봅이신가요? 어쩌다보니 언더봅이 됐어요 이거 방송할 때 어떻게 알려주지? 스토리에 올릴까요 여러분? 구독 감사합니다 유니미니 감사해요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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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오픈톱방을 만들까? 라이브 오픈톱방을 만들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공지를 하는거죠 눈호강이야? 고마워 오픈톱방 근데 오픈톱방 하나 만들고 싶긴 했어 오픈톱방을 만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방송 오픈톱방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해볼까 생각중에요 1,2,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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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 생기면 만드셔도 됩니다 모더요? 모더 우리 며칠만 보고 모더할까요? 우리 며칠만 조금 볼까요? 우리 며칠만 조금 볼까요? 땡큐 내일도 라이브 할 것 같아요 제가 아직 그 틱톡 라이브 잘 몰라요 솔직히 그래서 모더레이터를 어떻게 이렇게 어떤 분들에게 드려야 될지도 모르겠고 How your cat doing? 어 어떻게 지내냐구요? 우리집 고양이 음 우리집 고양이 츄르르 좋아해 My cat 머리가 안 돌아가 My 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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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감기 좀 이제쯤 나왔으면 좋겠어 나갈 때 됐는데 My 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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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bertarian 가와이네 유시 유시키 유시키 요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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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인사가 뭐였지? 인도네시아 인사가 뭐였지? 내일 저녁에 킬 것 같아요 근데 그 좀 BJ분들이 제일 많이 방송 키는 시간이 몇 시예요? 오늘 방송 시작할게요 여러분 연습해야겠다 오늘 방송 시작할게요 아 목소리가 안 나와 6시쯤에 많이 켜요? 9시쯤? 저녁 시간대 많이 키시는 것 같던데? BJ분들이 9시에서 12시가 좀 핫한 것 같아 사람들이 누워서 핸드폰하고 자기 전에 라이브 키는 게 좀 핫한 것 같아요 You look so beautiful Thank you I'm John Please My Instagram follow My Instagram follow Please 안녕하세요 Live streaming Hi Hi Do you know? Bali Do you know Bali? Yeah 영상 따로요? 그 라이키에서 나이가 안 돼서? Thank you Nobody thank you Nobody thank you I love you I'm missing you 나이 땜에 안 돼요 You look so beautiful 요시키 요시키 아이시 때로요 멕시코 멕시코 Hi 정이 있어 Thank you Jim I love you Jim 태파님 오셨네요 Jim I love you Thank you Thank you 태파님 오셨네요 요시키 아이시 때로요 민기님 감사합니다 플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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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해요 민기님 누나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오늘 렌즈를 안 꼈거든요 빠져 깊이 넌 내게로 넌 내게로 숨 참고 럽스타임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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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안녕하세요 나 배 안나왔는데 근데 조명때문에 배가 약간 너무 이렇게 하얘서 그래 나 배 안나왔는데 난 참 외국분들이 가와이네 안녕하세요 야옹님 야옹님 저도 야옹님 팔로우 했어요 잘생긴 성두님 첫번째 선물 감사합니다 땡큐 다음에 야옹님 저희 더블해요 더블 밥 아까 대충 먹었어 너무 예뻐 쩡이 감사합니다 첫번째 선물 너무 감사해요 나 감기 언제 나와 도대체 나 일주일에